오늘은 가리비치즈구이를 먹어볼거예요 가리비치즈구이를 먹어볼거예요 가리비치즈구이 와아 대박이구나 뜨겁겠죠? 조금만 더 시켜 맛있어 한입에 넣는게 맛있네 선진큰 hip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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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진다고 한번 치즈랑 살이랑 잘 떨어지게 섞은 다음에 치즈 대박입니다. 조개랑 안에 양파랑 계란 조금 식으니까 손으로 잡고 먹고 편해다니 가리비가 이렇게 있으면 한입에 치즈 위에 치즈고 밑에는 이렇게 속살 까면 속살이 쑥 달려오죠 속살이 쑥 달려오죠 쑥 달려오죠 여러분 괜찮아요 조개는 살 안 쪄요 해산물은 원래 살 안 쪄요 물이 제대로 들어있다 탕후라이 다리비 치즈구이 만드는 영상을 이쪽 클릭하셔서 영상 확인하시면 됩니다 많이 많이 봐주세요 재밌답니다 이렇게 먹다간 진짜 뚠뚠이 되겠어요 오늘도 영상을 재밌게 보였다면 좋아요 구독버튼 꼭꼭 눌러주시구요 이렇게 신쿡이 먹어봤으면 요리들 밑에 댓글에 달아주시면 직접 먹어드리겠습니다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에 봐요 안녕 안녕